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마가 해줄게 이제 예빈아 엄마가 해줄게 뭐예요 그게? 쇼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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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죠 짠 이 이 생각이안나 지금 이 순간 너무 나는 왱왱왱왱 쇼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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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 쇼 난 유산 바르고 있잖아요 다 바르고 한번 해줘 다이요 다이요 까나마스 다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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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키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게요 어 엄마 안돼 도빈이는 재밌어? 되게 이쁘네? 배빈이? 오늘? 응 맛있어? 응 응 공개하기로 흔쩍 아, 인천해 아, 인천해 아, 인천해 아, 인천해 아, 인천해 아, 인천해 엄마는 마냥이가 저거 모자 써야죠 응 나 아까부터 이렇게 띄었어요 왜? 나 아까부터 이렇게 띄었다고요 깜짝이야 어, 와, 나 아니었어 어? 와 맛있겠다 까줘서 고마워